우리의 그 일상 속에서 그 작은 선택에 돈폭을 받는 그 상징적인 그 매개체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돈폭을 끌어당기고 또 재물을 묶어두는 그 상징적인 도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흰색은 그 풍수에서 그 오행 금의 기운을 상징을 합니다. 흰색 신발을 그 신는 순간 돈폭의 흐름이 또 발끝에서부터 또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. 우리가 또 평소에는 그 무승코 지나치기 쉬운 신발이지만은 특별한 기운이 몰려오는 그런 날에는 반드시 또 우리는 그 흰색 신발을 신어볼 필요가 있습니다. 그때 그 돈폭을 놓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. 흰색 신발을 그 신게 되는 그 행위는 재물운이 또 순수한 그 기운과 함께 우리에게로 또 다가온다는 그런 그 돈폭 유입의 그 강력한 또 상징이 담겨있기 때문이죠. 재물의 그 흐름을 방해받지 않고 그대로 또 흘러들어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. 또한 그 숫자들이 겹치는 그 특정한 날이 있습니다. 그런 날은 그 특별한 기운이 더 생성이 됩니다. 양력으로 9월 9일 음력으로 8월 8일 이런 그 숫자의 암시는 양력 음력 구분이 필요 없습니다. 숫자가 그 반복이 되는 그런 날은 수배학적으로 또 풍수적으로 재물운이 그 증가하는 날로 간주가 됩니다. 숫자가 겹칠 때는 기운이 충첩돼서 극대화되는 그런 시기로 또 본다는 것입니다. 그런 날은 더 재물운이 그 폭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인 것이죠. 그래서 2월 2일 5월 5일 11월 11일 이렇게 그 같은 숫자가 연이어서 그 겹치는 그런 날은 중요한 그 돈복의 흐름을 또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. 그런 날 또 우리가 그 발에 착용하는 이 신발을 또 흰색 신발을 선택을 해주게 되면 그 기운을 그 금전운에 더 유리하게 재물운을 그 강하게 또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. 돈복을 더 크게 그 활성화시켜주고 또 상서로운 그런 재물운의 그 통로를 더 넓혀주는 그런 그 풍수적인 기대 효과를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그 숫자가 연이어서 이렇게 중첩이 되고 또 숫자가 이렇게 반복이 되는 그런 특별한 날에는 그런 날은 또 이렇게 가끔 또 흰색 신발을 착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그때 그 수배학적으로 또 풍수적으로 그때 우리가 또 기대하지 않은 그런 재물운이 우리를 또 크게 그 찾아온다는 것입니다.